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장동현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젠앤바이오 종목 되겠습니다. 젠앤바이오 코드번호 072520이 되겠구요. 현재 시점은 2021년 2월 26일 오후 2시 11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조금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아 좀 어떻게 좀 좋은 일들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지수사항 한번 먼저 좀 체크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지수가 굉장히 안좋습니다. 계속 내려가기만 할건지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린다고 한다면은 일단 보시면은 투자시장에는 양대축으로 이제 주식시장하고 채권시장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구요. 대부분 자금력이 센 외국인이나 기관 쪽 사람들은 채권하고 주식 비중에 대해서 조금 주식 비율을 좀 정해놓고 그렇게 매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보시면은 미국 미국 10년 국채금리가 상승을 하는 바람에 일단 채권에 대한 이런 기대수익률이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채권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시장금리도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주식시장에 들어가 있던 비중들이 채권시장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채권수익률이 높을 때는 주식비율을 낮추고 채권으로 가는 거구요. 만약에 주식비율이 채권수익률이 만약에 낮게 되면은 안전자산인 말고 투자시장, 투기시장으로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10년 국채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굉장히 조금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조금 보이고 있고 일단 미국 10년 국채금리의 가파른 상승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겠는데 그거 하나는 이제 미국, 영국, 유럽 코로나19 감염 건수가 급격하게 감소가 되면서 지금 현재 시장 경기가 돌아올 것이다 라는 원부자재 가격 그리고 곡물 가격이 상승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한다면은 정상적인 시장 상태로 돌아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굉장히 치열하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 재정 부양책 기대치 증가 그래서 이제 돈을 풀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돈을 풀면은 또 돈의 가치가 또 하락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또 금리가 상승할 거라는 그런 요인이 나오면서 지금 현재 이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지수가 빠지고 있다라는 걸 좀 말씀해 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코스닥 지표에서 135개의 종목이 상승을 하고 있고 상한가는 두 개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하락하는 종목은 1233개 그리고 하한가는 없다. 굉장히 조금 무서운 그런 시장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선물을 지금 현재 기관 쪽에서 8,932억을 사주고 있고 외국인이 선물을 지금 5천억이 넘었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만약에 5천억이 넘게 되면은 아 좀 무서운 게 아닌가 만약에 이제 5천억 정도로 나오면은 일단 숨죽이고 있는 걸 저는 좀 그렇게 주관적으로 말씀해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앞으로 조금 어떻게 될 수 있는 건지는 잘 저세하게 저도 이제 신이 아니기 때문에 100% 맞출 수는 없지만은 오늘 조금 좀 조심해야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젠앤바이오 종목이 시장이 이렇게 해도 많이 안 좋은데 지금 2.2% 그래서 지금 현재 양봉으로 지금 추세를 전환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실 수 있고요. 그만큼 시장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금 현재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쌍바닥 찍고 좀 쓰리 바닥 찍으면서 좀 돌아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보시면은 예전에 젠앤바이오 무상증자 한 적 있죠? 무상증자 이 무상증자를 과연 누가 다 가져갔을까? 이 무상증자를 누가 가져갔을까에 대해서 지수가 아니 젠앤바이오의 움직임의 방향성은 정해졌다. 그러면은 만약에 최대 주주나 아니면은 뭐 제넥신 쪽에서 많이 가져갔다고 하면은 주가는 먼 훗날 상방으로 좀 우상향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뭐 대주주나 이런 사람들이 다 팔고 있고 그리고 회사 특정인들이 다 판다고 한다면은 주가가 내려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시겠습니다. 잘 보세요. 어 대표 어 젠앤바이오 임원들이 있잖아요. 임원들 젠앤바이오의 임원들은 누구보다 젠앤바이오의 회사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그런 회사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 회사 자기네 회사 주식을 미친붓이 사요. 그럼 어떻게? 뭐 머리에 총 맞았나요? 뭐 주가가 뭐 올라가지도 않을 거를 예상을 한다고 한다면 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만약에 주가가 올라간다고 한다면은 뭐 줄을 서서라도 주식을 엄청나게 매입을 하고 싶겠죠. 그렇게 좀 간단하게 좀 말씀해 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젠앤바이오 임원 주요 특정 증권 소유 상황 보고서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어 조금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야? 어 정광원 어 정광원님께서도 회사에서 사용을 하 어 회사에서 뭐 임원분이신가요? 그래서 잘은 모르겠는데 지금 직전 보고서 2020년 4월이랑 그리고 2021년 2월 16일 지금 주가가 어떻게 주식수가 어떻게 됐죠? 늘었죠? 지금? 많이 늘었다. 어 94만 5천 640주가 증가를 됐고요. 어 비율 보시면 비율이 낮았잖아요. 그래서 무상증자를 해서 비율이 낮아진 겁니다. 아 원래는 요만큼 가지고 있었는데 어 무상증자를 하면서 등치가 크게 되면서 이렇게 되면서 비율은 줄어들었지만 주식수는 늘어났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보시면 세부 변동 내역 무상 신주 취득을 했죠? 특정인이 취득을 했어요. 얼마를 취득을 했냐? 94만 5천 640주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총 얼마가 된 겁니까? 어 283만 6천 921주가 된 거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요거 하나 지우고 그리고 또 하나 뭐 갖고 올까요? 어 김성주 김성주 대표이사님 아니신가요? 김성주님도 어떻게 주식을 팔아먹었나 안 팔아먹었나 좀 보겠습니다. 2020년 4월 10일날 이렇게 가지고 있었고 어 230만 주 갖고 있었고요. 어 2020년 2월 16일날 지금 3백 3백 40 3백 40 6천 어 6만 1천 주 이렇게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 지금 발음이 안 돼가지고 지금 주가가 늘어났습니다. 주식수가 늘어났고 어 이분도 역시 이분도 역시 어 무상 신주 취득 증가를 했다. 요렇게 좀 어 가져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어 또 있나요? 어 이분은 누구야? 김유진? 김유진 분도 어 좀 늘어났죠. 어 좀 늘어났습니다. 어 5 어 5만 4천 950일주가 늘어났고요. 그리고 이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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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주를 취득을 했다. 어 신주를 취득을 했다. 그래서 어 변환으로 늘어났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보세요. 요런 것들 보시면은 어 특정 관계자들이 어 주식을 계속 모으고 있고 아직 팔지 않았다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어 주가를 올려서 팔 것이다. 매출 또는 손익구조 30 한번 볼까? 아 지금 뭐 적자폭이 적자폭이 조금 축소가 됐나 음 당의 년도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단기 순위 요렇게 돼서 직전에 직전보다 거의 뭐 마이너스 55%로 매출액이 조금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적자 축소가 거의 50% 이상 됐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계속 어 단기 어 손실 그리고 영업 손실을 점점 썸 점점 어 줄어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어 굉장히 마음에 든다. 라고 좀 말씀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이제 어 너무 이제 분석만 했는데 어 신규로 또 보시는 분들 보시면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영상은 어 신규로 보시는 분들 안에서 만들어졌다. 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 굉장히 뭐 말할 게 많아요. 이거는 아 또 없었어. 좀 일어나야죠. 자 이제 어 제네바이오죠. 제네바이오가 있겠고요. 지금 어 상업 서비스 원래는 폐기물 관련 업체입니다. 어 폐기물 관련 업체는 어 인선 ENT 그리고 코엔텍 그리고 와이엔텍 보시면은 어 만약에 폐기물 관련주로도 이제 어 의료 폐기물들 엄청나게 위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오늘부터 백신이 추가로가 됐죠. 백신 어 접종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어 주사기 그리고 뭐 마스크 그리고 뭐 환자복 이런 것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의료 폐기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제네바이오도 지금 현재 폐기물 관련주로 묶여있기 때문에 어 잘 한번 어 관심 깊게 보셔라. 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제네바이오에서 지금 지금 12.72% 를 가지고 있구요. 여기 이경원, 소순영, 이성주, 양흥모, 김혜진 요렇게 있습니다. 여기 김성주, 정광원, 김유진 요렇게 있죠. 아까 어 주가를 어 소유 주식 수가 무상증자로 인해서 다 들어왔다. 그러나 지금은 현재 팔지 않고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어떻게 돼요? 올려서 팔겠죠. 주가가 주가를 올려서 팔겠죠. 어디서 팔겠습니까? 어 지금 어디야? 지금 여기서 무상증자 무상증자 어디서 했어? 무상증자 여기서 했다고 쳐요. 그러면은 어 일단 뭐 가격대비 평균 단가가 뭐 요정도 가운데라고 치면은 가운데라고 치면은 그래도 뭐 대지주분들은 옛날부터 갖고 있었다고 치면은 어 상승폭 상승폭해서 상승폭 일단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요. 상승폭, 하락폭해서 상승폭 중심선을 그려주면은 지금 아마 대표이사님의 평균 단가가 한 1500원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늘 조금 쌍바닥을 찍으면서 날라가기 전에 외국인들의 수급 모양들이 3일째 플러스를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같이 장 안 좋은 날도 양봉 0.83%씩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마음에 든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반등 나왔던 게 어 제넥신 최대주주 제넥신의 호재가 있었습니다. 뭐 기술 수출 뭐 성공을 했다고 하니까 어 추가적으로 이제 제넥신이 올라간다고 한다면은 어 제네바이어도 한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기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단기적인 어 단기적인 목표가를 말씀을 드린다 말씀을 먼저 드리기 전에 지금 현재 그 제네바이어 무상증자가 여기서 진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무상증자를 어 어 1900원대 가격대를 먼저 뚫어 넘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무상증자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 무상증자 물량들이 얼만큼 나왔냐면 어 보세요. 얼마야 여기 어 5200만주가 5200만주가 지금 현재 1900원대에 상장이 되었어요. 근데 이 5900만원에 대한 이 상장했던 1900원을 그냥 아무런 느낌 없이 그냥 툭 넘어버리면 뭐가 되는 거죠? 매집이 끝난 거예요. 매집이 매집이 끝난다는 건 뭐예요? 대주주가 지금 엄청나게 세력들이 여기 물량 넘어도 상관없어 어차피 내가 물량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느낌 없이 넘어도 돼 이런 신호가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때 들어가시면 좋은 거고 보세요. 어제 그저께 뭐 기술 수출 뭐 제네바이어 기술 수출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성공했다고 그래가지고 단기적으로 25%까지 나왔는데 무상증자 물량 때문에 다 두드려 맞아서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온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 바로 무상증자 하고서 어? 여기 그냥 뚫어버리네? 어? 그러면 뭐야? 매집이 끝난 거야? 그러면 무상증자 물량 누가 다 가져간 거야? 누가? 대주주나 특정인이 다 가져갔다고 전 볼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 그냥 넘어? 어? 물량 원래 다 가지고 있었어? 어? 그럼 날아가도 상관없겠네? 그래서 좀 볼 수 있었는데 역시나 무상증자 물량을 매집을 하려고 했던 매물대로 작용을 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어? 제네바이어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 중간에 이해가 되거나 안 되거나 같은 것들을 답글로 적어주시면은 또 한 번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전에 뭐가 있었죠? 아? 무슨 종목 있었는데 그거를 어? 그렇죠? 키 어? 키네마스터? 키네마스터 키네마스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네마스터가 어? 보시면은 아마 이쪽에서 무상증자를 했던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키네마스터 그래서 키네마스터가 무상증자를 했는데 무상증자라고 옛날에 했었는데 어디 갔어? 여긴가? 키네마스터? 어? 키네마스터를 무상증자를 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물량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물량들을 그냥 넘어버리잖아요. 욕심을 내. 욕심을 그러면 이 물량을 그냥 넘어버린다고 한다면 아? 이 물량? 원래부터 대출가 많이 갖고 있었나?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조금 상승일 상승이 나오게 된다. 요렇게 상승이 나오게 된다. 요렇게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매물대를 뚫어넣는 것들이 무상증자 물량을 대신해서 누가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물량이 어디로 갔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볼 수 있는 나침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요렇게 좀 말씀해 드리고요. 젠앤바이오 한번 자세하게 한번 남겨드렸는데 좋아요 따봉 좀 많이 눌러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AP 투자 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들어가셔가지고요. AP 투자 연구소를 한번 쳐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AP 투자 연구소 치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상단 링크에 AP 투자 연구소에 대해서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두 가지를 제공을 하는데요. 주식 강의 플러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주식에 대해서 새롭게 배워보고 싶다 이런 것들 보시면은 요렇게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재무 분석 나올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엘리어트 파동이나 그리고 RSI 지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 주식 공부하면서 가져가시면서 도움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보시면은 중 가운데 반짝반짝 녹색으로 라이브로 요렇게 그려져 있는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한번 클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2월 22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오늘 거를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김용재 소연님이 출근을 하시는데 7시 30분부터 지금 지수에 관련된 미국 지수 그리고 당대 이슈 그리고 시황 같은 것들을 여러 가지를 좀 짚어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좀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시 30분부터 요렇게 좀 무료 종목 나가기 전에 관련 사항들 한번 체크해보시면 되고요. 무료 추천 주 같은 경우는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닌 자기 주도 학습을 위해서 진행하시는 거다 라는 것들을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재 소연님께서 7시 30일부터 미국 지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풀어준다. 누구나 좀 잘 보기 위해서 풀어준다. 제닉 엘렌 미국 재무장관이 대규모 부양책을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면서 위험자산 투자 심리를 지지했다. 보시면 되고요. 3조 달러 규모의 인포라 투자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보도가 이어졌다. 라는 것들을 확인해보시면 되고요. 일단 9시에 시작하면서 종목명 그리고 현재가 2150원 매수하시면 1차 목표가를 드리고 그리고 손적가를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따라해보면서 한번 차근차근 투자해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1년에 120만원 정도 하는 VIP 종목들 한번 가져가시면서 수익 좀 많이 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AP투자연구소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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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